하늘에서 내려본 주택 대부분이 지붕만 간신히 내놓고 있습니다. 담요에 쌓인 어린아기는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헬리콥터 안으로 건네집니다.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 두술주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. 주 중심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 사흘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약 260mm로 평년 두 달치 강우량보다 많았습니다. 약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최소 78명이 숨졌습니다. 여전히 100명 넘게 실종 상태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주 도로 대부분이 침수되면서 식수와 구보물품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현지 매체들은 이곳이 세계 최대 콩 생산지라는 점을 들어 국제 콩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현지 매체들은 이곳에 사흘을 겪고 있습니다.